안녕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상자들이 있어 갖고 밑에 편의점 가 가지고 뭐 데일밴드도 좀 사고 또 이것저것도 이렇게 좀 챙기는 하고 좀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아 철구 철구 그룹의 상태입니다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그룹의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가까운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다시피 항상 그 그냥 방송 꺼지는데도 저는 분주하게 출연지들은 쉬게 해주고 진행자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2부 진행도 해야되고 또 항상 제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 좀 노연 푸시구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 좀 챙기러가 좀 괜찮습니다 네 죄송하게 됐구요 아 하는거 예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공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늦은 공지로 해서 더 지연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방송을 빨리 켜드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켜게 됐습니다 자 우리 족부인 그래서 족부인이 왜 족부인이야 아 족구의 부인 그래서 족부인이야 아 나는 뭐 별 뜻 없는지 딴 뜻인 줄 알고 켜어서 볼게요 어휴 자 우리 네 어쨌든 뭐 지금 2부 실행 해내기 때문에 자가 우리 또 이 방주이신 우리 또 외실레 자가 마이크를 넣겠습니다 저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뭐 앉아도 돼요 그럼 이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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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재방송이 되었어요 다 거부하더라구요 자고 저 자고 있을 때 다 짜고 친 것 같아요 지금 대청소입니다 아니 진짜 내 방 와 지금 다 내 방송 펴놓고 아무도 아무것도 안해 지금 와 저 두 사람 안 봐 진짜 이럴라고 이럴라고 내 걸로 킬려고 그런 거야 저 사람들 보세요 내가 바로 철구오빠랑 남순오빠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내 거 방중하고 남순오빠 거나 철구오빠 거로 방수 키면 곧바로 일어나 진짜 5분 아 5분 안에 진짜 다 안 일어나면요 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제 거 방중하고 저 두 사람 걸로 키겠습니다 나 일어나 안했어 진짜 아 진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재방송으로 켜져있어서 놀랬거든요 나 5분에 잤어 5분 끝나고 키면 안 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탈출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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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였어 나 나 엔터 5일 때 안 나와 근데 그게 안 나와 아 아 아 나 진짜 5분 잤어 나 진짜 5분 잤어 어? 하 집을 가 아 지금 저 배고파죠 이거 빨리 먹고 싶어요 진짜 그 왜 내 방송으로 켰어 그러면 오빠 방송으로 키든가 진짜 여우야 이거 진짜 남여우야 동여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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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공중인 거 자꾸 티네 진짜 드레스만 입히면 딱 끼겠어 진짜 진짜 어 왕관까지 씌워줄까요? 코스 쓰라 코스 쓰라 해줄까 내가? 저 할생각이 있거든요 아 나 5분 잤어 저 애 족구 2시간 넘기 잤어 아우 깨워 내가 왜 깨워 나 나 족구 깨우다가 아 모르겠다 난 뭐 지금 이 정도만 채워도 저는 뭐 매기적이기 때문에 야 근데 나 지금 나 근데 일어났어 나는 지금 내가 나 화면에 지금 난 잡히고 있잖아 아 그럼 다 불러 빨리 진짜 아 오빠도 양심 있으면 빨리 비범방 걸려 그래요 거기 매니저한테 만만한 게 나야 만만한 거 아 빨리 매니저 불러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공중이 아니라 오빠 얼굴에 얼굴로 갈 수 있어 빨리 매니저한테 어우 진짜 와 진짜 진짜 그냥 테이크다운 시키고 싶다 남자만 아니었으면 진짜 주먹을 내기 진짜 내려쳤다 진짜 철구 만투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냥 광자 선물로 그냥 직사시키고 싶다 진짜 와 어 나만 가지고 그래 나는 난 지금 5분 잤는데 진짜 나는 자고 이러니까 내 방송으로 켰다고 아 그리고 곁을 보이거든요 내려주실래요 철구 깨우라고 빨리 일어나 철구 발로 까서 나 나는 존나와서 두거리 미안하지만 지금 항상 200명 300명 보는 내가 3700명 찍었으면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나는 왜 등짝 두사람 일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는 제꺼 목만 하겠습니다 야 나는 왜 등짝 스파이씨 이거 비싼아 나는 왜 등짝 스파이씨 때리고 너 왜 이거 비싼 거지 족구는 왜 가만히 있어 족구는 왜 가만히 있어 진짜 여기 이게 진짜 이거 메이커 자랑하려고 진짜 런딩에다가 벨트만 자랑하는 것 봐 아니 족구 족구 나 스파이씨 매개사 안 매개사 내가 말하는 거 왜 무시해 모르는데 괜히 찔려가지고 족구 진짜 살살 쪼개고 가서 스파이씨 매겨 곧 있으면 와요 와 만만한 게 나아 이 새꺼 여기서 제일 만만하지 스파이씨가 뭔데 몰라 시가 스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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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단어 뜻도 모르고 쓰냐 왜 스파게티라 그러지 스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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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때렸어? 니가 여기서 제라거려? 아니요? 그럼 다 불러와 나한테 나한테는 뭐라고 이 새끼만 속구사에 눈깔 떴다고 나 2시간 전에 5분 잤어 5분 웃기지마 5분을 자 어 30분 잤구만 아 진짜 나한테 30분 진짜 잡았으면 좋겠다 뭐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너나 나오구만 대충인데 야 내가 할 땐 진짜 오늘 못가다 뭐라고? 오늘 다 못가 쟤 미상점이야 너나 못가 너 여기 무덤이야 죄송하지만 저는 이 방송 재방송이라도요 그냥 켜고 갈 수 있어요 봐봐 혼자 걸어가 걸어 기어가서 화내지만이 337감사 어? 우리 화내지마바 337개 너무 화낼 때마다 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서 화를 냅니다 개김치 응 꺼져? 쌈김치 있어 응 꺼져? 개김치 그럼 너는 총각김치냐? 아삭아삭 전혀 재밌어 응 총각김치 응 총각김치 응 총각김치 응 남총각 응 응 미김치 응 총각 아삭아삭하네 응 백김치 난 진짜 총각김치랑 파김치가 맛있더라 응 백김치 어 재미없어 응 허생 응 허생 응 허생 런딩에다가 벨트만 몇 푼 매고서 자랑하는 거 야 너 무슨 슈퍼맨이냐? 이리 와 여기다 빔 나오겠다 곧 있으면은 레이저 쏘겠어 아삭아삭 어 재미없어 와 개노잼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개노잼이야 야 야 야 와 레이저 쏘집이야 레이저 어 뭐야 이거 진짜 나한테 말랐다고 할게 못해 이게 인간 멸치지 이게 진짜 어? 다 깨어오라니까 진짜 멸치 그 군육은 다 깨어와 진짜 남들보다 통통한 멸치야 이거 어? 어? 야 씨 어? 야 깰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나 아무것도 안입은 줄 알았어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입었죠 한참 봤잖아 한참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깨어오라구 아 아 아니 저 벗고 나와서 이거 한 벗고 왔어 응? 됐어? 네 자 네 진행합시다 아 아니 근데 저 둘은 무슨 저 인생에 오래간만에 만난 그동안 찾지 못해서 서로 원수지간을 찾은 거 같아 네 멍치도 많아 아 근데 재밌어 자 432 붙였습니다 벌레 벌레 문 닫아봤다 벌레 자 오늘 2부는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벌레 띵 찍어 야 아니 근데 전부 특성 의상 통일했어? 입었지? 네 입었습니다 잠깐만 한번 일어나봐요 아니 왜 처음 꺼도 왜 가면 예쁘고 가 아 됐어 됐어 야 왜 처음으로 가자 또 어이구 안테나집에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테나님께서 안테나님 제 방에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혜솔님께서 또 311개를 양갈래춤인데 오빠가 양갈래춤인데 오늘 언니가 양갈래 가실거 같아요 아이고 또 432 감사합니다 432 감사합니다 우와 혜솔님께는 남순이게 그냥 풍선이 그냥 풍년기한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또 박대가리님께서 박대가리님께서 지혜가 제일 이쁘함에 풍년기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텐션 좋습니다 풍선 터지니까 금방 워수지 같은 역시 BJ의 텐션은 별풍선이죠 언제그러냐 이제 존나 신한 착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그래도 1위권은 했다 생각하는데 그 걸오빵 버는 아닌데요 아 그리고 걸오빠가 시익이 여기 어떻게 꼬셨는지 알아요? 제가 구라 쳤어요 제가 제가 다음배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준우승에 있다고 꼬셨대요 네 같이 노래 부르고 아이고 구라 주로 같이 노래 부르게 하려구요 그럼 구라도 쳐놓고 하셔도 좋답니까 예 아 500개 와 야 시연이 없이 피할래 대관리 대괄창국으로 나와 야 우리 고돌이님께서 50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와 500개 고맙습니다 고돌이님께 5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풍선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 14가지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2단계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와 아 해솔림이 또 사발라나! 사라있네! 우와! 나 한 번도 제가 더 빼겠습니다. 상현이 형 왔습니다. 지혜야 부근 깔아줄게.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으니까 통 하나 계산해 가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이 총 14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복되어 있는 음식을 제가 몇 가지 뺐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또 혹시 여성분들끼리 조촐하게 뒷부리 하시라고요. 잠시만요. 우옹, 이옹, 어옹 강태 시켜줄래요? 그냥 그만 써야 하는 말이 저 권리 잡거든요. 아 그렇죠. 영어빵에. 그런 걸 보고 영어빵에죠. 저런 놈들은 이제 가차없이 배트랑 시키면서 네. 저기가 됩니다. 아 진짜 나 너무 배고픈데 진짜 이거 게임으로 먹어야 돼? 빨리빨리 하면 안 돼? 당연하죠. 이거 그냥 주면 맛있겠습니까? 네. 김밥만 제가 두 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김밥 두 개 놨고요. 언니 사람들이 나한테 구매해야 된대. 어? 사람들이 언니 나한테 고마워. 아 우리 또 외질홀더주께서 백한개 감사합니다. 백한개 고맙습니다. 백한개 고맙습니다. 존나 여신이네. 지혜입니다. 자. 올해 1명. 뭘 걸어 1명이요? 해명가라는데? 택시 1명이랑 택시 1명이랑 아 택시 1명이랑 아 택시 1명이랑 닥쳐 이 새끼야. 내 방에 싸지 말고 걸어 오빠가 너무 성장해. 아이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폭탄 돌리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걸어 왜 전주. 깔끔하게 그냥 해결을 봐야 돼요. 아 나 진짜 겁난다. 며칠 뒤에 정지 먹으면 있을 것 같아. 오늘 수박이 없기 때문에 정지 먹을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마디께는 성격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설명해서 14가지를 뽑았습니다. 꿀떡. 꿀떡. 그 다음에 주먹밥. 돈까스. 그 다음에 꼬마김밥. 그 다음에 편육. 그 다음에 초밥입니다. 회초밥. 그 다음에 육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샐러드. 그 다음에 그냥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닭강정입니다. 닭강정. 그 다음에 연어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4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나 목 가라앉았어요. 나도 목 엄청 가라앉았어요. 자갈로 지금 지금 팩줄 한거 아니에요? 팩줄 한거 아니에요? 현재 7천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번째는요. 족구가 일어났네요. 그리고 어후 잠깐 잤는데 일어나도 죽어도 안 일어나는 그런 텐션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번 입으면서 절대로 갈아입지 않는 또 그런 신조 네 아무도 안좋아요. 아무도 안좋아요. 아무도 안좋아요. 이거 한 며칠 입을거 같아요. 하하하하하 흥이가 참 신기하네요. 흥이가 참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 팀 선별을 할겁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어 어 외질과 남순이가 그렇게 친한지 이렇게 친한지 몰랐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을 먹는게 아주 방송상 방송 진행상 아주 뜨거운 또 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 초대님도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어 아르샤 초대님 감사합니다. 아 아 이제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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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탕구 형님께서 또 뵙게. 아르샤 초대님 회의 좀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이거 내가 봤을텐데 그냥 만담이라면서 쳐먹어야 될 것 같아. 뭐 보여줄게요. 와 천국 와 와 오미님께서 천국의 팬 가입. 아 탕구 형님이 또 뵙게. 감사합니다. 언니 표현하게 안 해. 아 고맙습니다. 네네. 어 해명하라는데. 뭘요. 아 근데 그거 아유 근데 왜 택심친굴이 나한테 자꾸 그래. 해명 좀 하세요. 아 근데 어떻게 해명이 안 되죠. 저는 스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진지 몰라요. 네. 음 뭐 제가 또 지라고 또 이렇게 그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첫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 미션 수행 있어 미션 수행? 뭔 미션이 있어? 네? 뭐 미션이 있어? 아냐아냐아냐 우와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는 맥주에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그냥 leader. 팬까지 걷고 계세요. 한 동안. 진행은 안 될 것 같고 100구개 좋습니다. 자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리죠? 네. 첫 번째 게임은요. 이거 그냥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봐봐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죄송하지만 빨리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거에요? 팀을? 제가 봤을때는 어 괜찮을거 같은데? 아 그건 매우 안좋은 사이이죠? 쓰읍.. 예.. 뭐야 그 표정.. 그럼 바꿔! 좋고표도 봤습니까? 굉장히 쉽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외질과 우리 저기.. 신인하고 자리를.. 자리를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예.. 아니면 뭐.. 지오랑 바꿔서 붙여줄까? 여기서? 게이밍인 사람은 조기퇴근 시켜주십시오. 아! 그거 괜찮네요. 조기퇴근! 두 명! 두 명! 팀에서 두 명! 팀에서 두 명! 팀에서 두 명! 팀에서 두 명만! 대신에 그 팀이 확실하게 시청자의 판단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 기중에 MVP 두 명을 뽑겠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걸렸어요. 그럼 재방송 진행 잘해주세요. 아 저.. 제가 걸려서 저는 진짜 갈거거든요? 재방송 진행 잘해주세요. 그렇지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셨습니까? 집에 보내준다는 얘기가 그냥 조포의 눈빛이.. 안좋아져요. 아! 그거는 이제 염정감이기 때문에 네.. 음식은.. 이렇게 말하면.. 예.. 안 될 수 있죠. 자! 전투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겐 팀 중에서 두 명은 지가 좋지 않은 거로 오케이! 네.. 네.. 일이 없는 건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인정입니까? 시청자의 또 반응을 봐야지 안 된다? 그런 건 또 할 수 없고요. 룰은 제가 정하는 건데 급하게 생긴 룰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이제 인정을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남순오빠 팬분들 저한테 미션 주신다면 제가 그냥 스파이지 타겠습니다. 아.. 예.. 저 별풍의 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뭐.. 뭐.. 바꿔서 갈까요? 제가 봤을 땐 좋은 거 같고 외질하고 구축하면 안 될 거 같고요. 네.. 떠나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 잠깐 그.. 좀.. 뭔가 좀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 아닌 거 같아서 자! 식인과 외질! 잘 이동 같이 시키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빠 진짜 가잖아? 그럼 남자팀 여자만 하라고요? 예?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바꾼다고.. 내가 저리로 가라고? 어.. 예.. 바꾸겠습니다. 부부길을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따라가.. 와.. 나 또 애정이라.. 진짜.. 뭐라고요? 자.. 애정이지 마세요.. 와.. 나 오늘 팀길 조진다. 나 그냥 여기 남아있을게. 내 방송이거든. 자! 남순의 가운데! 철도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양 날개 띄고 서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얇게 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게 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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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번째 게임은요.. 여러분들.. 아.. 아.. 펜션 좀 올릴까요? 간단하게.. 예.. 노래 배틀부터 시작할까요? 네 노래 배틀.. 자.. 아니.. 몇 개이면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게임은 총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번째 게임은 노래 배틀.. 두 번째는 게임 배틀.. 그러면.. 세 번째는요.. 비키니 대회..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물속에 빠진.. 줄다듬기 대회가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뭐예요? 그럼 비키니 대회입니다. 다 큰 팀에서.. 예.. 아니 3대.. 3대0.. 3대0 나오면 끝납니까? 아니 오빠가.. 만약에 4대0이 나온다.. 그럼 끝입니다. 오케이.. 아니 잠시만요.. 만약에 남자가 비키니를 입는다.. 그러면은.. 보너스.. 그러니까 니가 300달이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입어봐.. 족구 때문에 안 돼요.. 불안전을 안 했어요.. 아.. 아.. 어.. 남킹이 인정이라도 막.. 어.. 남킹이 인정? 어.. 알았어 알았어.. 갑시다.. 자르죠.. 자.. 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 이 중에서.. 어.. 남자든 여자든.. 남순팀이든.. 철구팀이든.. 뭐.. 랩이든.. 뭐든.. 좋습니다.. 3판 이승재입니다.. 랩.. 점수로 합니까? 네? 점수로 합니까? 아니 시청자의 반응은.. 아.. 그러면 안 되죠.. 물타기 되죠.. 주민 진짜 족같네.. 이 아저씨 진짜.. 아니죠.. 아니죠.. 와.. 왜절로 했어요.. 왜절로 했어요.. 왜절로 하셨어요.. 왜절로 하셨어요.. 왜절로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왜절로 가장.. 공중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평판 판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MS.. 아 그냥 조용히 하시고 점수를 합시다.. 예.. 자 진행하시죠.. 여기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 합니까..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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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가수가.. 가수있어? 네.. 저요.. 어? 가수에요? 와.. 어? 아.. 근데 이거 노래관계.. 아.. 근데 이거 노래관계.. 아.. 상관없어.. 아.. 내가 진짜 문학정보고의 박완규였어.. 박완규.. 박완규.. 아.. 그래서 박완규였어.. 빨리 빨리.. 빨리 하고 빨리 합시다.. 아.. 자 그러면.. 저기.. 마이크.. 자 마이크 패스하고.. 오케이.. 자.. 아.. 순번 정하시구요.. 아니 아픔에서 몇 명 부르는 겁니까.. 이게.. 집에서 2명 부르는 거거든요.. 와.. 3명 다 부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1명 부르고 남아.. 2.. 3팔 2스테일 때문에 3명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엄마.. 솔로곡 하고.. 그렇죠.. 그리고 듀엿하면 되지.. 어.. 듀엿콜? 랩하시면 되겠다.. 어 듀엿.. 아 나 노래.. 아 나 노래.. 노래야 돼.. 랩하면 점수 안나와.. 연보님 팬들 반갑습니다.. 도배 좀만 자제해주시겠어요? 아.. 연보님 팬들.. 아.. 연보님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연상민 100강에 감사합니다.. 아.. 성공 누가.. 성공 누가.. 성공 누가.. 가위보.. 가위보.. 아.. 3명을 다 받는거에요.. 먼저 먼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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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기선제약.. 식인부터.. 오우.. 무조건 얘기해야 돼.. 집을.. 집을 해야돼.. 기선제약.. 모르는거니까.. 앉아서.. 응원아.. 아.. 여기 일어나야되잖아.. 아 일어나요? 아 일어나요? 아.. 좋아요.. 캠플리필스.. 아.. 트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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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소리질내는거.. 이거 그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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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웅 누나를.. 아..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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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소리질내는게 없을까.. 이거 강제만 쳐줄까.. 펜플리필스.. 펜플리필스.. 자.. 백댕서 있으면.. 다산점이 있습니다.. 네.. 다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백댕서를 얼마나 잘해주냐에 대해서 다산점이 있습니다.. 오오.. 가자.. 일단.. 비율이 일단.. 그거도 재미나 아니다.. 저희.. 아.. 역시 반반치 하네.. 가자.. 오오.. 좋아.. 소식입니다.. 장소를 좀 덮으실 수 아닙니까? 아.. 빰빰하게 반지 좀 틀어주세요.. 아.. 반지 좀 빰빰하게 틀어주세요.. 백댕서.. 원.. 둘.. 셋.. 고.. 좋아.. 좋다.. 가자.. 쨨.. 쨨.. 고.. 쨨 없어존.. 자신의 mushroom이.. 있어야.. 엽.. 호 잘해봅다.. 손 Constant irgendwas.. 동ện적은.. 구부붐.. $%&%! 양전적인.. 네.. ides.. 어.. 진.. 전투 감독님. 탈리중.. 원.. 여기.. 건가.. 이미 전기로 왔다 여기 전기로 왔다 이제 또 떨리나요 아픈 짜잔 짜잔하게 고생이 많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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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히 가요 짜잔 짜잔 수고하자 수고하자 시상수의 의미가 확실히 되고 있어요 그런 수고하자 아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 사람 깜빡깜빡 깜빡깜빡기는 내 입사에 내 입사에 내 입사에 약속의 시간 실례했어도 내 입은 오지 않네요 날을 갖고 잘 못 찾아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미 전기로 왔다 여기 전기로 왔다 계속 또 헷갈리네요 짜잔 짜잔 하겠지 말아요 빠른 즐거 짠 짠 짠 이제 울려나요 잘 가요 안녕히 가요 짠 짠 짠 짠 Library 일단 fortable 짠 짠 짠ydd 잘 가요 안녕히 가요 짠 짠 짠宇 우와 짜잔 짠 짠 진흙을 얻으니깐 쫙쫙쫙 좋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곡 BJ 싱니엔드였습니다. 자 컨범 씨! 저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게 섞겠어요. 그럼 어떡해. 아니 뭔 소리 하는데요? 반사님. 투표로 하실 거예요? 네. 투표에 봐도 돼요? 왜 투표로 합니까 이거를요? 시청자의 반응으로서 제가... 뭔데요 이게! 시청자 대신 사는 거예요. 아 저리서 안 나와요. 야 이 거발로! 뭐야! 뭔 개소리랬다. 다시! 시청자가 심사위원이에요. 야 대방송. 아저씨 쟤 개방송이에요. 시청자가 심사위원이라니깐요. 아니 이런 개 같은 거. 다시 해. 와 이거로 부렸는데. 아 거발로 존다. 아 진짜 contagio. 아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와니를 했잖아 유팀 다시 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니까 그럼 점수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끝에 더운 얘기해야지 우리 좋아 할 수 있어 야 무조건 걷자 그냥 뭐? 난 승팁 제 첫 번째 주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잘 정해야 돼 지금 다 점수로 하려잖아 점수 해적 다시 해봐 아 점수 안 나와 이렇게 세팅되니까 안 해 다 점수로 하자는데? 다 점수로 하자는데요? 점수를 해야죠 저는 이게 물타기 때문에 이게 승부가 절대 날씨 없어요 맞아요 내가 봐도 승부 안 날 거 같아 저 점수 했더니 내가 안 해놨는데 장난? 표출 보조로 다시 됐는데? 내가 지금 노래 불러볼까? 안 보여줘요 뭐야 아 눈부여 뭐야 내가 만약에 하면 우리 우릴 돼? 아니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형 제발 많이 대면 점수할게 어디 왔어 뭐야 대면 대박이야 나도 좋은 걸로 봐서 이게 못 있어 좋은 거에요 뭐 있어 아무 거다 아무 거다 아 노래를 알아야지 아 두둠치 두둠치 두둠치는 뭐야? 요청드러 보고 너무너무 가요 언니 너무너무 점수가 안 나오게 세팅되지 아무나 찍어 아 찍어버릴까? 세팅 찍어 100점 나왔지 어떻게 알아 아 만약에 100점 나왔으면 내가 이익을 해줄게요 우리가 이익은 걸로? 아니 점수가 나온다며 그래 그럼 제대로 된거 해야지 아니 점수가 나온다며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절로 그냥 안 올라가면 아 이거 다 미성한 노래 해가지고 뭐야 아 이거 우과 쳐주세요 뭘로 쳐요? 이거 땡벌 쳐달래요 땡벌이래 너무 잘 어울려서 그리고 이절로 이거 옮겨주세요 절차 범위 이거 왜 안나와? 갑자기 아 제가 드릴게요 응? 아 멀는게 아닌데? 아니 아니 너무 아예 안에 뭐입니까? 이거 치손드리고 눌러야지 나?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왜이래 아 시작하고 2절로 가서 넘어가갈게요 2절 땡벌 아 아 좀 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좋아! 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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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다 자부인 우리의 길 날 이제 지쳤어요 땡뻔 땡뻔 피바이 다시 지쳤어요 땡뻔 땡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몸 달리는 땡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뻔 땡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땡뻔 당신을 좋아해요 땡뻔 잊지마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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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요 줘줬어요 이거 근데 점수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 제가 안 나오게 세팅했다니까요 이거를 아아! 아아! 오늘 아프다고 하라 했지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점수를 제가 이쪽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시청자의 판단으로 아아! 이거 싸움나는데 그러면 외질편 1번이구요 조그랩편 2번입니다 자! 남순편 1번 아니 1번 조그랩편 2번입니다 올려주세요 자아 2번 2번 이걸 어떻게 봐 아아! 이걸 어떻게 봐볼까 내가 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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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번은 직감하다 방송 왔어 와 아아! 미쳤어 1위 맞네 뭔소리야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될텐데 어떻게 합니까 겨울풍 선후로 이제 이 1개씩 1개씩 올려주세요 1번 1개 그 다음에 2번을 2개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혜씨가 돼 고연성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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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개 고맙습니다 아 1번이 지금 대세입니다 1번 116개 1번 1번도 116개 아 이거 1번이 대세죠 어 우리 1번이야 우리 1번이야? 얘네가 1번이에요 우리가 1번 2개 꺼주면 1번이 대세입니다 다시 1번이 대세고요 계속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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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총을 총을 해라 이 새끼야 총을 총 카운트다운을 해 카운트다운 아 깔고 있어요 지금 다 116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하고 1번이 대세 자 2개 2개 아 지금 2자리 안 했을 때 4자리에서 나와야돼요 4자리에서 나와줘야돼요 이거는요 4자리가 나오면은 색입니다 자 대답이 10 9 8 7 6 5 4 3 1 1 1 5 5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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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박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철박이들은 그냥 똑같아서 그냥 철구 오빠 남아라 이럴걸? 이게 벌풍대별로 가면 안 돼! 이거 점수제벌로 그려면.. 그냥! 얘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또 철박이들 탓해? 아니 뭔 소리야! 주방적으로 벌풍져버리는데 계속.. 아니 철팍이 그러니까 좀 화난다고.. 아니 알았어요 그거.. 오빠 팬들은 당연히 와서.. 와 1111.. 와.. 와 1111.. 와.. 감사합니다.. 1111.. 와..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풍선으로 안 할게요 그런 거.. 됐죠? 됐죠? 풍선으로 안 할게요.. 너도 좋잖아! 좀 와이스였잖아! 너도 좋잖아! 웬말로 너도! 야 너도 왕이야! 아니 굿대를 해서 폭우를 할 거면 별풍선 많이 터져서 도문데 이렇게 시골하면 싸우다니까 그렇지! 풍부살이다.. 이 부부살이다 안 되는 거야? 풍부살이라고! 진짜 왜 싸워? 지금 별풍선 받아들이기는데 진짜.. 아니 시입법을..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은 이쪽 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 난 중립이야.. 근데.. 남편이 자기만으로 별풍선 받아들이기.. 아이 제일 짜증하는 거.. 지금 오빠 때문이거든요? 아니 뭔 개선.. 근데 왜 입은 찢어집니까? 입버리는 왜 올라가요? 네.. 우리 거발 엄마? 흑동하지 마시구요.. 잘 갑시다.. 자 두번째 게임입니다.. 두번째.. 첫번째는.. 남수팀이.. 이겼습니다.. 끝났어요 너희? 아니요.. 몰라.. 역시 고영석.. 출애 수 있다구요.. 역시 고영석입니다.. 예.. 수승자리 판단은.. 역시 고영석.. 두번째 승패도 똑같이 갑니까? 두번째는요.. 두번째는.. 스티커로 갈게요.. 스티커.. 어때요? 스티커요? 두번째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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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진짜.. 나 감옥 갈란다.. 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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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사상 최악이야.. 사상 최악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설정이 그렇게 되었지.. 아.. 점수가 안나와있으면.. 점수가..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스티커로도 안되고.. 안되는걸.. 왜냐면 제가 항상.. 시청자와 함께한다.. 이런.. 이런 생각을.. 지금 못 바꾸는거에요? 바꾸는 방법을 몰라요.. 아.. 답 나왔네.. 그럼.. 바꿀 줄 알았으면 벌써 바꿨죠.. 내가..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점수.. 점수.. 점수입니다.. 다음판도 시청자의.. 1번..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 왠만해서.. 역시 고연성.. 역시 고연성.. 역시 고연성.. 자.. 시작하니까.. 이거 그냥 진행하다보면 따라옵니다.. 자.. 두번째.. 아까 누가 먼저 한겁니까? 이걸 눈으로 해줘야돼.. 외질복으로.. 외질대 시닝 이렇게 한겁니까? 네.. 이렇게 한거에요? 네.. 돌려서 쓰지마.. 반칙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눈 감아준겁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자동팔락입니다.. 자동팔락입니다.. 왠만해서 쳐도 돼요? 역시 재밌으면 싸우세요.. 역시 재밌으면 싸우세요.. 역시 재밌으면 싸우세요.. 아.. 음겨.. 응.. 자.. 다음.. 거루가 카메라 잡고 지훈오빠가.. 지훈오빠가.. 다음.. 야.. 최고녀 남아? 다음 진행자.. 다음 진행자.. 자 다음.. 두번째 배틀입니다.. 두번째.. 여기서 만약에 다시 1번이 이기면 이 경기는.. 첫번째 게임은요.. 오케이.. 발라드 가자.. 발라드 가자.. 2회.. 2회 가자.. 발라드가.. 발라드 가자.. 네.. 발라드를.. 발라드를 부르면.. 뭐.. 저기.. 나머지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백봉선으로 카운트다운 세고.. 그냥 가는게 맞겠다.. 어쩔 수.. 카운트다운을.. 10초만 주는거에요.. 제일 많이 그냥.. 단위수로 가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잖아.. 점수 낼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네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번.. 뭐.. 선궁 후궁 했으니까.. 또 선궁 타버 어디까지 올라가요? 상욱 타고? 상욱 타고.. 가자.. 아 근데 진짜.. 투표 기능.. 이거 못하나? 아.. 피씨가.. 피씨가 아니라.. 아.. 사랑보다 리큰 선처? 누구 노랜데? 임재범.. 어.. 그래.. 그.. 뭐야.. 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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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하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톡도 정했습니까? 우리.. 우리.. 이 새끼가 땡볼해가지고.. 그래들 쓰겠죠.. 땡볼동에.. 땅이 진짜.. 무덕에.. 영화 치킨다.. 진짜.. 벌.. 나 진짜 배틀..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어.. 우린 정했습니다.. 지금 빨리 알겠습니다.. 그럼다..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럼다.. 그 여자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아.. 자.. 어디갔어? 솔로를.. 아니.. 그.. 그.. 뭐.. 뭐.. 리부콜 어디있어? 아.. 리부콜 어디있어? 아.. 리부콜 어디있어요? 리부콜 어디있어요? 어.. 여기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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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 MC공이나 해.. 아.. 오 어.. sous- 들어갈게... 아.. 포메크 할까.. 바이보카 할까요.. 바이보카 할까.. 바이보카.. 해님.. casам.. ㅂㅈㅇㅇ 자, 접구만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wealthy 혹시 니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뭐해 남자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니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은 모든걸 해주니까 떠난 다른 그 여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그 여자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남은 없었어 너도 같이 너 자는 다 똑같나 봐 마지막 노래 한 번 나를 사랑한 그런 노래 아...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여자로 있으며 책이 정해져지 네가 뭘 알아 여자의 마음 모든 걸 다 준 이 끝도나 나는 그분을 보자 내 전문을 다 가져간 그 남자 한대는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 그 남자야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남자는 다 똑같나 봐 우린 네 지도로 사랑했었지 우린 네 지도로 사랑했었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그들 사랑이 이별인 줄 모르고 끊어줄 듯 못듣고 우린 없었어 우린 우린 하이 아... 야... 근데 이건 뭔 좋은 갑니까 아... 멋진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까? 아 준비 됐는데 네 만약에 1주일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럼 다시 가해주세요 조용한 판이 좀 되니깐요 와 저 종민수네 와.. 준비되셨습니까? 와 세다 세 이야 진짜 정윤아 올포유 해주세요 올포유 아 왜 하필 영어야 어? 왜 하필 영어야 왜 하필 영어야 A L L F O R Y O U 아 나 아니거든? 아니 대학부터 갔다 왔다고 쓰면 뭐여 대학부터 갔다 왔다고 쓰면 뭐여 아 나 좀 해봅시다 그게 진다 보니까 아 이거 알겠지 자 올포유 잠깐만 다시 네 아 이거 아 이거 벌써 몇일째 변함없는 건 얼마 오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끊지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네 눈보다 걱정스러운 맘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어귀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네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넌 나를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안겨주지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들은 내 곁에 있어 간대 난 다시 태어나도 여기로만 바라볼게 나 잘 어울립니다 아 쉬워요 아 쉬워요 아 쉬워 아 쉬워 넌 내리지마 조금은 흔들었어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꿈이라도 이젠 그런 마음 버릇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내 세상 모든 걸 다 안겨주지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들은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워 작은 맘속을 홀로 네 향기로 채울래 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대로 내 행복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넌 날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안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들은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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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있다 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우 근데 그 뭐 아 가창력으로 평가해 가창력 우결작인이라 어 가창력으로 평가해 찬수법은 제비창법 아 좋습니다 네 네 카운트다운 세세요 자 카운트함 갑시다 카운트함 10초 만에 10초 만에 진짜 채팅 채팅 채팅으로 해야죠 채팅으로 할까요? 일단 그러면 채팅으로 흥정으로 당하면 우리가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채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일단은 확인합니다 자 채팅 우열이 안 되면이에요 남수록 올라오는데요 아 여기 있다 채팅하려고 우리는 안 되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남수록 집에 가야 돼 확실히 그냥 남수록 맞아 확실히 남수록 맞아 1번 입어더라도 1번 입어 1번 입어 1번 입어 끼스들과 방울 제발 철구 1번 자 철구 1번 남순 2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제발 원샥이 지금 교척명이야 완전 원샥이 왜 그래 하나도 제발 자 철구가 1번이구요 아 우리가 1번 우리가 1번 남순 2번입니다 와 2번 진짜 와 2번 왔네 이제 소리가 좀 2번도 있구만 물에 1번은 가끔가다 눈에 아 김계방이세요? 와 2번 맞이 진짜 공방인가? 뭐야? 오빠가 왜 나랑 갈 거야? 와 진짜 이거 완전 잘 잡은 거 봐. 완벽한 쥐트키 썼어 이거 우리. 완벽한 쥐트키 운전. 아 우리도 달달한 거 했어야 했어. 미안하지만 둘이 제일 잘 달했어. 이거 부른 거 잡았어.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이 나세요. 음식을요. 자 첫 번째 노래배틀. 났고요. 3판 2승 되기 때문에. 낙설대로. 첫 번째 노래배틀은. 남순 김성입니다. 세계에서 음식 3가지를 조수했습니다. 음식? 먹고 싶은 거 한 사람 더 한 가지씩입니다. 초밥. 초밥? 어 골라. 초밥. 이게 뭐야? 연어. 야 김밥 존나 맛있겠다. 김밥 장애인 맞는 거야. 이거 둘 중에 먹어. 잠깐만 잠깐만. 자 하나는 오리고 하나는 편육입니다. 저쪽은 과일이고요. 이거 뭐야 이거. 육회야? 야 육회야. 아니야 참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닭간정. 그거. 닭간정입니다. 닭간정. 이게 닭간정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거잖아. 편육. 이게 오리. 오리. 오리 훈제입니다. 하나 골라봐. 오리 훈제. 나이스. 자 세 가지 좋습니다. 이거는 리긴츠이 3개씩 고르는 거예요. 잡채. 이거 3개 중에 이렇게 할까? 과일도 있잖아 과일. 다음 판도 이제 꺼라 3개가 고르십니까? 어 3개 골랐어? 어? 아 그만 골라 이제 3개 골랐잖아. 고용사님 잘 자르세요. 끝입니다. 잡채 맞습니까? 남수팀 세 가지 음식.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머지 또 이제 오빠가 고르잖아? 나 마지막에 다 같이 펼쳐놓고 다 나눠 먹게 돼 있어. 그럼 거창님 거.. 아니 리얼로 해가지고 리얼로. 리얼로. 리얼로 해요. 안 철어 죽이면 안 철없고. 나머지 먹고 먹는 건 니들 자유지요. 아 오빠 센 거 안 좋아해요? 그래. 우리 거 손대지마 이러면 끝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꼬집 먹고 싶다 그러면 아약을 존나 떨어야겠죠. 저게 먹고 싶다 그러면. 아 그만 살면서 다 살면 이제 값시다. 자 그건 니들 몰아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상당히 탓하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은. 다음은요. 자 이제 댄스 배틀입니다. 댄스 배틀 끝난 다음엔. 바닥에 있는 저게. 여기에서 아주 결X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게임에서 이기면요. 보너스 한 개가 더 추워집니다. 이 안에. 다섯 가지의 음식도 있습니다. 네. 뭐요? 뭐예요? 뭐예요? 이 안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음 게임. 이 게임 말고요. 다음 게임에서 이기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뭔데 음식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자 여기도. 어. 뱀치게도 있습니다. 뱀치게도 있습니다. 뱀치게도. 근데. 저거 음식은 넣어 먹고요. 원래 진행해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자. 와 근데. 준비성. 준비성 개홍색이잖아. 네? 준비성 역시. 역시 보렬이 준비성 개홍색. 역시. 더러워. 역시. 더러워. 뱀치게 감사합니다. 어. 뱀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게임은 댄스 배틀입니다. 댄스 배틀은요. 이렇게. 갑시다. 안무를 짭니다. 지금 주원씨는 제가 일부러 줄 거니까. 안무를 짭니다. 노래 한 번 부를 거. 한 번 부르면서. 남성. 이. 족구가 노래 부르고. 남순이가 노래 부르고요. 아. 존나 불리하다. 완전. 그리고. 댄스를. 여성분들이시죠. 좋아. 역시. 역시. 로영성.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남자가 노래 부르고. 여자가. 동으로. 아. 아까 가지고. 노래에 대해서. 간주주라구요. 이해가 안갔습니까. 첫번째는 그거구요. 두번째는요. 두번째 세번째는. 여성 팀들만. 여성분들이 각자. 개인전이거든요. 여성팀의 개인전. 양수팀의 개인전. 어. 족구는 여성. 개인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월 부궁. 제가 틀어드립니다. 와. 자신있는 부궁 가지고. 우리 정해졌습니다. 우리 몸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전분 몸매. 시트키 몸매 부르지 않아? 어 몸매 몸매 오케이 나 랩도 하니까 자 이 분 원쟁이 이제 이해 안 돼요? 아아 첫 번째 게임은 이제 댄스 배틀은 이해가 됐다고요 근데 우리 둘은 거의 완전 나가는 데 어디죠? 아니 그걸로 그러면 아아 할부 잠깐 왜지? 뭘 나가려고? 힘써 신발 떨어져 아 걔 결혼 안 했어 신발 그냥 그렇게 해 그냥 어? 결혼 안 했어 야 유쏘트 너도 결혼 안 했어 개 같은 거 오케이 오케이 여왕이 좋아 여왕이 좋아 여왕이 좋아 여왕이 좋아 자 좋아 좋아 족구 걸었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요거 할 때만 남남이야 굿 어 뭔지 지금 남아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너무 배고파서 지금 텐션이 안 올라왔어 괜찮아요 너 이거 자 갑시다 아 근데 자꾸 그냥 이게 지렉이 늘어지니까 족구를 아예 그냥 이게 페널티를 없애야겠어 이 벽이 있으니까 그런거야 자 준비됐습니까? 뭘 했지 남순 선우 공부 일단 저 잘 안 됐거든요 가위가위 포 가위가위 포 가위가위 포 어우 그래서 좋뿐 다 나왔습니다. 동메할 뿐입니다. 아니야 준비할 시간 주면 안 돼. 지금 바로 하라고 하자. 어? 남순이 먼저. 아 역시! 저기 한 번 적고요. 저 다 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자 남순이 속초속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속초속결해야 됩니다. 자 돌엎습니다. 그래요 속초속결을 가야 됩니다. 자 속초속결을 로! 아 ㅅㅂ 뭐 정말로 하겠어 뭐. 야 야 존도목음 쓴이가 갈수리. 전도보급선이에요. 남색시장으로 승부를 보려면 이걸 벗으세요. 벗고 패럭이 안 주잖아요. 양쪽으로 뭐를 하더라도. 그 노래에 우리가 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도 양쪽보다 우열 다 잡아두셨고 편한대로 패럭이 없습니다. 패럭이 없으니깐 유불낭이니까 패럭이 없습니다. 미로틱 미로틱. 미로틱. 자 준비하시고요 자리. 웅축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요. 며칠 줄이 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삼각시청사 같은 거입니까? 예? 예? 모든 건 다 시청적 수표입니다. 미로틱 오빠. 사정봐? 아니요. 냉겔 캔디. 아 가자. 자 아무거나 하자. 지금 이거에 맞춰서 춤을 춰다고. 댄스 배틀에서 점수 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시청자 배틀. 아 시청자 의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에요. 진짜 정말요 빨리 합니다. 다 켰습니다. 자 답장할게요.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물처럼 달콤했니. 네 목소리로 눌렀게. 날 울려줘. 날 울려줘.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날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눌렀게. 내 울려줘. 날 울려줘. 내 울려. 날울라. 날 울려. 나룰아. throws. Manh 울려줘. 너 この 이 Tribal. 야uß 나의 휴가도 나를 보누게 사랑해 I love you 어떤 바론에 도달을 기대해줄게 Oh I need you Thank you 너무 깔끔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내 귀에 캣힛처럼 내 귀에 캣힛처럼 모든 소리도 부드럽게 내 귀에 캣힛 내 귀에 캣힛처럼 내 귀에 캣힛처럼 내 귀에 캣힛처럼 내 귀에 캣힛처럼 희수궁 우라 좋아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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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남자는 노래가 말하는데 남자는 노래 말하는거죠 아 내가 말하라고 노래가 말하는거죠 오케이 잘 알아서 일단 해봐요 자 일단은 틈을 나눈게 있어야죠 남성 관객들이 있어요 이 쪽에 노래 생각하셔도 돼요 남자도 그러고 블루토스로 틀어볼거니까 아 너무 천바로 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노래가 자 잘했어 아 진짜 할줄이 없는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빵짓는거 같아 아니 남자 남자도 다시 추켜줘야지 야 새끼를 할게 남자도 노래만 부르는거 아 진짜 아 아니 남자는 노래만 부르는거 아니야? 난 남자 노래 부르고 여자만 추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그거 아니야? 응 맞아요 그리새끼가 피로 썼으면 너 여기서 나 피로 썼어 내가 캐리해서 다치세요 와 이거 햇살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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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sed 아 아 이 시원하게 그냥 간단해 구리핀 피부에 내 허벅지는 탄탄해 캐시비나 저런 넌 축축하고 빵빵해 널 감사나 하는게 변대 같으면 난 변대하네 진심이야 여기 저런 보면 나는 담배 우리의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내 가슴에 달려있는 잠에 쌍뚱이 둥이 둥이 I can't do me 우주처럼 슈퍼 baby I'm doing 부비부비 춤은 내 침대에서 주지 음식과 휴식을 없이 나한테 계속 주지 Let's go we Oh DIY 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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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yeah sexy oh yo un yun Ey Oh 네가 또 못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내가 너무 섹시했을놀 reference 수가 없어 보고 핳살되겠어 bong mon mom bong moi bong mon neighborhood uh 너의 mong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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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 이 법도 태 나오는 목매 목매니 괜히 카테 한목음 더 해 멍해지던 거 초점은 변태 원쳐져 보는게 튼튼해지네 떡매 보자마자 딱딱히 굳었고 놈 내부사 줌팡은 코빅터저 허니슨의 펑스라인 비문이 미운 데서 말툼마저 기어온 부살 부문이 한국뿐만저 골반이 수입사 떠오률 조금 너버서 바람찍어 빗자불 launcher 맛이 기분에 탄소를 잘할까 부술어 수박 클럽 안에 민비 동물동전 넌 반쪽 수컷들 다 불러 뭐 안 매기는 사육사 이제 빠져나가자 마마사 A.O.A.G. 사퇴색이야 빨리해 야 빨리해 야 빨리해 어 컴온 이런 이런 야 야 야 야 몸몸몸매 몸몸몸매 몸몸몸 몸몸몸 어 몸몸몸몸매 몸몸몸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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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 외지로 눈빛이 점점점 야 근데 이 대적 야 아 아 아 아 인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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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졌다는걸 아닐까 표정이 구해줄게 자 좋아요 자 자 첫 번째 댄스 배틀 아 아 아 아 아 철범이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만장일치에요 그냥 골문데없이 무조건 철범이입니다 야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 집에 가자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지 아니지 뭔 소리에요 왜요? 3판 2승제 이걸 또 한다고요? 단체선이니까 너네들 쉬고 이제 여성게스트를 이끌시다니에요 아 아 아 우리 집에 된대 우리 집에 된대 우리 집에 된대 그쵸 아 얘는 거기 깍둑이 나가려구요 아 아 야 그래도 안가 내가 북서서 이겼어 와 와 너 업무 존재야 막 진짜 얼렙 수준이었거든 아 좋아 재밌다 이거 어 아 아 아 그래서 노래 하나 고르라고 이제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아 아니 근데 잠깐만 뭐 나 이해가 안가고 여자끼리 뭐라는거라고? 이제 여자끼리 올라 하는거라는데? 아 우리 아프리카 심숙한거 토끼송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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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우리 우리꺼 제일 불안한거 안전빵 토끼송 야 너 입수해 가서 토끼송 몇 개 있어요 오빠? 토끼송 있어야 돼 오빠는 토끼송 있어요? 어 안 되고 입수를 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냥 방송을 버리고 집을 갈게 아핦핳메 야핳킨 아 Career 원하는 곡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잖아 이제 부득이余 USD 덧붕 sour 원하는걸 아니면 자 이거는 댄스 자 남순 자 남순 우리 먼저 생각하자 아 아뇨 가윽가윽 crim Cooper 가위가위 보, 오케이. 먼저 할게요. 빨리 와세요. 댄스배틀이니까 이걸 풀어줍니다. 제가 댄스배틀이 언니랑 나랑 같이 춤은 거죠? 아니죠 개인적인 거. 네? 뭔 소리야 이런거? 그럼 4번을 봐야 돼? 아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은 끝이에요. 이거 한 번 보여요? 지명 한 명만 나와두세요? 아 참, 봤밭아요. 상판이 이승지 아닙니까. 네. 자, 댄스배틀에서 만약에 족굴레틀이 이겼어 그럼 끝이에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줘야 되잖아요 2명이 나가서 주는 거예요? 아니 3명이 나오는 거예요 2명 나가는데 2명 나가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3명이 나가는 거 우리 손님께요 오케이 오케이 한영이 지효 가자 뭐 뭐 가자 가자 노래 저기 지효를 상대했어 누가 나올 법인데 아리차에 무려 볼 것도 없어 아리차 나 우리 도끼성 가자 도끼성 도끼성을 가도 모르고 가도 그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상 괜찮나? 자 빨리 하세요 자 나가 일단 누가 골라 자신만 있었네 지금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의상은 누구를 이겼어 의상은 누구를 이겼어 자 의상은 수만으로 이게 이긴 거야? 응 이겼어 이게 이긴 거야? 이쪽으로 걷어보시면 되죠 다 됐습니까? 아 어 잘했어 자요 네? 투명이 되었어요? 오케이 자 체크사에 지휘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무거나 하면 돼요 이거는 거래요 이거는 형님 이거는 한 일절만 해요 일절만 아 일절만 이건 일절이에요 왕복하지 마요 일절입니다 일절 당연히 일절 아나콘다들 아나콘다들 안되요 야 이게 아나콘다를 뭔가요? 뭐가 아나콘다야? 음 음 가면 음 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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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대1 대기 자 다음 아니 자 다음도 어떤 걸로 뺏댓이 하는지 미리 신 haz 해놓으시고요 아니 이루어집니까 내가 곧 곧 꼬르라고 똥 30년 리액션 고기잖아 이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연락 자 어떤 고기입니까 대효 그냥 죽는, 오늘 나 죽는다 그냥 해. 죽어야 돼. 가자! 가자! 이제 스피드가 중요해. 빨리 사고기 중요해. 일단 딱 끌면 안 돼. 끌면 기대감 떨어져. 존나. 오, 오쪽. 오, 오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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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뭘로 가라 해줄지? 제가 한 번 보고. 제가 정해줄게. 뭘 정해줍니까? 오티로 정해줘요. 아, 내가 왜냐면. 우상에 대해서. 자, 우리 최첩 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진짜 주접이야, 주접. 무슨 얼굴이 주접이야. 아, 그만 좀 싸우세요. 같은 짓끼리. 아, 오늘 하루 더 있어야 돼. 두 사람들인데. 아니, 질투우신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빨리 이대로. 아저씨, 진행이나 하세요. 네. 아, 너 오늘 진행이야. 아, 질투해. 우리 고려원. 아니, 둘러불무기기도 100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감 안 된다. 어, 공감 안 돼. 아저씨, 승부. 그렇죠. 노래 들으세요. 자, 들어가시죠. 자, 이겁니까. 자, 가요, 가요 들을거에요. 아직도 한정이었습니까? 상관없어. 자신과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이거에요. 합시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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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이별로다. 상이별로다. 와, 상이별로다. 야, 상이나 있어. 그저. 오우. quoi, Gi filme트. 이겼어. 이겼어. démun no rule. 와, 대박 now, that's real it will. 자, 장iar. Bicch i can, SEC 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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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 who one of those farts i had a bitch i gotta do owo, wu, wu, wu owo, wu, wu I'm on some dumb channel owo wu 블바 37일 줄 잘한다 아! 물어내! 물어내! 얼굴이 수직해요 진짜 가자 우리 아리샤 아리샤 가자 둘 수 없다 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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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너무 좋다 자 곡을 의채 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치고서 스타트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끝납시다 지효 팀 지효 남순 팀의 지효 였습니다 모르는거야 모르는거야 지효 처리부터 281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슈퍼팀이 이긴다면 이 게임은 끝나는겁니다 3-3-7 3-3-7 제가 볼때는 아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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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회장팀이셨네요 괜히 뭐 말씀해가지고 뭐 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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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음 어 어 어 너무 귀여워 언니 와 역시 아리샤 예예 뭔가 있겠죠 뭔가 예 뭔가 봉용이 좀 하시고요 아니 이거 단축킷 fundo니 joe 비키니 그리는거 아냐 아아아 뭔가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아 귀엽다 귀여워 미친데있어 아 귀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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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한번 아 좋아 지금 당illa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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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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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깨가 깜쳐졌다 진짜 아 귀여워 도나 받았다 이거 자 이번에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아리사의 대반전 우리 시청자의 정신은요 과연 어디에 들어주는지 남순이면 남순어 철구면 철국입니다 자 제발 올려주세요 자 아 이건 좀 어렵다 아 이거 진짜 반반인데 아니다 우리 아닌데 반반인데 아 다운드 다운로드 다운드 다운로드 들어가세요 자 다운드 다운로드 반반인데 8 6 5 4 3 2 1 남순이 승리야 남순이 승리야 그럼 또 남아 놓으셔야 해요 자 왼쪽이 이겼어요 뭔가 대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없지만 아니 오늘 왼쪽이 춤춰요 오늘 왼쪽이 운동하고 왼쪽이 춤추고 비키니 입고 춤추고 이제 비키니 입고 입을 겁니까 아니 뭐 추단껴서 그딴 소리에요 자 마치다 추단입니다 볼 거 없어요 이제 1 대 1입니다 1 대 2살 만약에 이번에 남순팀이 이기게 되면요 볼 거 없어요 그냥 또 하나 세 개 고르고 이쪽은 땡이에요 없습니다 자 현재 식사 세 가지를 확고하십니다 이번엔 백댄서 쓰게 해주세요 언니랑 오빠 백댄서 쓰게 해주세요 그런 놈은 없음이야 네 뭔 콧소리랑 지금 계십니까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식인과 이럴 줄 알고 필살이 나는 거 같던거지 그럴줄 알았어요 외신에 승급이야 아니지 외신에 뭐 안한 사람 안한 사람이라고 백댄서 언니야 빨리 하위 하위 포 오케이 우리 먼저 우리 먼저 우리 먼저 우리 먼저 우리 먼저 한다고요? 어 우리 먼저 먼저 하는 게 유리해 아닌 거 같은데 자 식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한 사람 두 명이 나갔는데 안한 사람이죠 안한 사람 예 안한 사람이야 섹시 섹시 섹시? 섹시한 노래 춤춰요? 아 이거 섹시야 아 그래요 너 그러면 네? 네 섹시한 노래 섹시한 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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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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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요? 네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 오늘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외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아 남자는 그러면 자 무슨 포인트는 철부를 이길 수가 없지 local 같아 섹시한 노래 아 genau 아이 잠깐만 그럼 철가 오빠가 커플댄서를 하라고 둘이 돼서 섹시한 노래 직접 gifts 어떠한 포쿠포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또 귀추가 조명이 되면서요 평상시에 원수지간 로그아트는 섹시한 기불 섹시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이렇게 다 통합되어야지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포쿠 때쯤 샀다니? 야 귀 뜨면 귀 뜨면 줘봐 아 더웠어 아 뽀뽀야 왜 그렇게 믿고 있어 얼른 잘해 잘해 진짜 핫해 진짜 요즘 핫한거 알지 진짜 왜? 아 이거 잠깐 그 뭐야 저희 직선해도 되나요? 방어의 손가락십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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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됨